라이브 방송에서 난리났던 페이커의 43분 오리아나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줬길래 월즈 결승보다 재밌다는 반응이 나왔을지 함께 감상해볼까요? 테이커의 심리전 대상력에 집중하는 표정은 나왔네요. 디텔타는 이즈리얼 지합이 되었습니다. 미쳤다 미쳤다 흔들림 파란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벨이 장라이너에서 만져서 히트ر 벨이 장라이너에 패스에 펼쳐와 올려줍니다. 컨트롤에 포탑을 히트성을orr。 델시지이 좀 덜 써버려고요. 진짜 아깝네요 매우 불리해진 블루팀 매우 불리해진 블루팀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엄청난 피지컬로 그라가스를 잡아내지만 결국 죽어버린 페이커와 팀은 파랑팀의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신발 팔고 우측 사버리는 페이커 신발 팔고 우측 사버리는 페이커 파랑팀의 억제기가 곧 재생산입니다 파랑팀의 억제기가 곧 재생산입니다 파랑팀의 억제기가 곧 재생산입니다 장갑수 같은 시간 페이커 시점 시점! 한글자막 by 한효정